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동사를 하나 알아볼 건데요. That's an end up.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앞과 뒤가 안 더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non-secuita, 라틴어로 non-secuita라는 표현이 있어요. 논리가 안 따라온다는 거죠. non, sequel이 원래 순서잖아요. non-secuita, 따라오지 않는다. 라틴어니까 그냥 두고요. make no sense, 센스가 안 되면 말을 못 만들어내는 의미를 못 만들어낸다. 그런 거죠. 알아보기로 하죠. 본, 사람 이름인데 발음이 이상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 이거 하고 여기 n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본. 본은 shook her head, 머리를 흔들었죠. still, still make no sense, 여전히 말이 안 돼요. any unexplained death, 설명되지 않은 죽음인 거죠. out of doors, 오개에서의 죽음은 has got to be, 뭐 뭐 해야만 하는 거죠? has to be나 똑같죠? has got to be reported, 보고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country, corona. 아, 이게 이제 검시관이라는 뜻인데, 여기 이제 어, 이쪽도 어로 발음이 돼요. 그냥 이게 어 발음이 되는 거예요. 발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만 가면서 있어요. 조금 장음으로. 그 rune, 그 rune, 그 rune, rune.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r하고 n만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그 rune, 그 rune, 그 rune, 그 rune, 그 rune, 그 rune,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요즘 코로나 있죠, 코로나. 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in each case, 요즘은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랬죠? 요약 환원의 관계사라 그랬죠? 앞에 것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검시관에게 보도해야 되고, 이런 경우면, it would have shown up, 나타났어야 돼. 주 시스템의 purely as a statistic, 통계수치로라도, 어죠, 통계수치니까, 통계학이 아니고, statistics죠, 그거는. 이거는 통계수치고요. the state police, 주 경찰은 would have said,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well, hey, we heard there are a dead guy in the... 아, 디스페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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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뭐 죽은 사람이 있다며요. maybe you should check it out. 체크해 봐야 될 거야. 어, 이렇게 말했을 거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런 거죠. but they didn't. 하지만 안 했잖아요. because nothing has been called in. 전화로 안으로 들어온 게 없어요. 디스페어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어요. 부터는, which doesn't,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뭐냐, 이거죠. 이거, a번을 보고서, b번에 적합한, 같은 뜻을 얘기해넣어라, 이런 거죠. that's an ad up인 거죠. 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that's an ad up. 안 보이네요. 또 지우고 가볼까요. that's an ad up. that's an ad 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구동사, that's an ad up. 흔히 쓰는 편이죠. that's an ad up. what the hell are they doing with a curve. curve, 여기 s가 붙어있으면, 이 e가 붙어있으면, 아, 이거 s자 하나 더 붙은 것 같은데, 잘못해서. 이거, 이 없이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curves, 이거 s는 없어져, 오타 같아요. 왜냐면, 시체가 여러 개가 아니니까. what they're doing the curves. 여기 s, 여기 s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시체를 갖고 뭐하고 있는 거야. 뭐, 시체 공시서도, over there. 거기에는 없어. 넘어, 넘어가서 그쪽 가보면, 거기, over는 넘어가서, 거기에, 거기를 넘어서가 아니라, over there, 넘어서 저기 그런 거예요. 아, 여기서 지금 뭐, 이쪽이 아니고, 호우프시가 아니고, 호우프시에서, 디스페어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유, 넘어가서 거기 가면, 공시서도, 시체 안시서도 없어. not even any, 스톡을 저장할 만한 것도 없어요. 내가 안 한, not even a meat rocker. 아, 고기 담는 락커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a를 보고서 같은 뜻이대로, b에 한 단어를 넣어라. 이게, add up인 거죠, add up. 음, 이렇게 하고, 이 정도 하고 내려가죠. 음, 별게 더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 add up은 배웠지만, 자, 내려가 보면,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뭐, 답도 나와 있죠. 우선, 에, 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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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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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ner. 요, a자는 강세를 가 없으면, 거의 발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요거, 무시하고, 요거 지우고, 그, corner, 요거, 발음하는 듯, 마는 듯, corner, corn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컴 시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이 뭐, 이, 음, 탐정 소설이나 뭐, 뭐, 이쪽 소설을 보면, 에, 이 corner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검 시간이라는 뜻이 됐지만, 사실은, 원래는 왕실의 사유지사는 관리인이에요. an optional, investigate violent, sudden suspicious death. 요즘은 요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 갑작스럽게, 의심스럽게 누가 죽은 거. 아, 이거, 요게, 그, 원래는 코로나. 코로나, 여러분이 요즘 그 유행하는 코로나에서 온 거예요, 코로나. 아, 이 왕관, 관을 쓰면 안, 죽음의 왕관, 화관. 이야, 이게, 꽃으로 된 관이고, 왕관이죠. 크라운이 국왕 아니에요, 원래. 이야, 이게, 왕관의, 이, 국왕의 요구로, 원래는, 재산관리에서 민간인의 죽음까지도 조사한 사람에서 이런 뜻이 생긴 거예요. 아, 요즘 뭐, 여러분이, 코로나, 아, 정말, 이거 뭐,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위드 코로나냐,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뭐,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살 거냐, 포스트가 뭐, 근데 또, 재미있게도요, 여러분이 코로나라고 하는 건, 뭐, 사실, 술 이름도 있죠, 멕시코산, 코로나 맥주가 있어요, 코로나 맥주도 있어요. 참, 이름이 코로나라는 맥주도 있는데, 뉴욕에 가면, 여러분이 전철이, 어, 세븐 트레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숫자로 가는 트레인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알파벳으로 가는 기차,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플러싱이라는 데가 있어요, 플러싱. 플러싱이라는 데가 있는데, 플러싱, 이, 앞에, 역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역, 전전역이 코로나역이에요, 110일가, 아, 이쪽 110일가하고, 저쪽하고는 다른데, 자, 우주간, 플러싱역에, 여기가 플러싱, 종점이에요, 플러싱이, 에, 플러싱은 그냥 영등포역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여기에 코로나라는 역이 있어요, 코로나, 아, 참, 어, 참, 퀸즈, 퀸즈, 아, 뭐, 뉴욕의 지도를 그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름이 참 그런 거예요, 이, 이, 코로나, 왕하고 관련되어 검시관이라는 뜻이 돼요. 왕관이, 크라운이. 요즘에 코로나는 정말 전년병에 왕관을 쓴 거죠. 코로나가. 참 뭐. 암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와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이니치 케이스. 원래 콤마 찍고 이니치 케이스로 원래는 이렇게 요약 위치로 앞의 문장을 요약한 거죠. 이니치 케이스. 요약 환원의 관계사. 길이가 길다고 쓰기면 좀 찍고 분리된 관계사로 분리해서 쓰이는 정도가 흐러나야 되는 거죠. 문법상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어요. 암튼 뭐 코로나가 나와도 좀 찌찌하긴 한데 넘어가기로 하죠. 뭐. 이 정도 다르고. 뭐. 더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뭐. 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애덕이 나오겠죠? 말이 안 되다.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I can understand this case. 이거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사실 합쳐지지가 않아. 얘기가 안 돼. 이런 거죠. Why should she disappear? 그날 왜 사라졌을까? 휴가를 앞두고. It doesn't add up. 앞뒤가 안 맞아. I listen to Jill's Jill의 설명. But I'm still skeptical. 의심스러워. Something just. 어떤 거 그냥. 말이 안 되니까. You explain just not add up. 말이 안 돼. I'm not sure that all this testimony will add up. 이 모든 증언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낯이 여기 있으니까. 낯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They did not believe the witness testimony. 증언은 믿지 않아. Because it's just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난 세키타라는 표현도 있다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었지만. 저는 애덕은 다룬 적도 있어요. 다시 한번.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와 사실 뭐예요. 코로나하고 코로나 코로나 저는 발음이 좀 후져서 잘 안 돼요. 이 검시관이라는 표현 이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더 갖다 놓은 거예요. 왕관하고 어떻게 검시관하고 이게 또 야 그리고 단어 자체가 이거 꼭 제 손으로 가요. 코로나 아 참 이름이 그렇게 되네요. 근데 전철역 이름도 코로나라니 뭐 뉴욕 플러싱 한국사람이 아닌 사는 데가 플러싱이에요.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뭐 또 다른 면도 있고 그래요.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orro 그러й jackets JOHO 2021 activated komun 손 가방 Easter euro